4월 제품 중에서 제가 찍는 마지막 제품일 것 같아요 에코 2리터 제품은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플렛에 실리긴 했는데 주문 자체는 굉장히 늦게 4월 끝날 때쯤에 주문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한테 소식을 굉장히 많이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코 2리터 물병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그린 하나를 사시게 되면 레드 하나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얼마냐 이 2리터 하나에 판매 금액이 3만 1천 원이에요 정규 소비자가 3만 1천 원인데 여러분은 멤버가 2만 7천 9백 원에 구입을 하시면서 레드 하나를 더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에코 물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옆쪽에 보시면 아주 고급스럽게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핸들을 뺄 수도 있고 부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에코 2리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굴곡이 아주 멋진 여성의 몸매를 닮았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뚱뚱해 그런데 이렇게 살짝 옆쪽으로 돌리면 아주 슬림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뚱뚱한 아주 글래머 또 옆쪽으로 이렇게 딱 하면 아주 몸매 끝내주는 여성의 몸매를 닮은 에코 2리터입니다 하나를 사시면 하나 2리터 물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름철에는 더더욱 필수예요 뭐 글램핑, 차박, 여러분들 어디 콘도 놀러 가실 때 휴가 가실 때 각종 청이나 효소 참기름, 들기름 또는 여러분들 잡곡들 있잖아요 뭐 찹쌀, 검정쌀 또 뭐가 있어요 검정쌀 또 뭐 수수, 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잡곡들 담으셔도 되고 앞으로 뭐 식혜라든가 수정과 뭐 홍산물 같은 거 아니면 한방차 등등 이 에코 2리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여러분들의 쓰임색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더더구나 이 제품이 여러분들 뭐예요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게 환상적이게 나왔어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색상으로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투톤으로 해서 핑크는 아주 연한 핑크로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 그린 같은 경우는 아주 민트 컬러로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얘는 직접 아마 사용을 하시거나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만족하실 겁니다 이번에 이 에코 2리터 제품 꼭 한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저기 뿌띠 도시락 5단짜리인데요 제가 이 도시락을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 글램핑이라든가 여름에 이것저것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더더구나 제가 이제 이 도시락을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즘에는 뭐 PT 받으시면서 식단 같은 거를 많이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일치 식단을 여기다가 쭉 싸놔요 닭가슴살 뭐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딱딱 준비를 해 놓고 5일 거를 하나씩 딱딱 꺼내서 드시는 거예요 지금 안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은 겉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탭이 굉장히 열고 닫는데 아주 편리하게 탭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크게 돼 있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닭가슴살, 샐러드, 계란,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찬을 조금씩 해 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식판 대용으로 또 깔끔하게 먹고 또 세척도 편리하게 이렇게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뿌띠 도시락 너무 컬러감 예쁘죠 5단, 원래 소비자가가 11만 원짜리예요 11만 원인데 얼마? 40%에서 6만 6천 원의 멤버가 5만 9천 4백 원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용량은 550ml예요 하나당 550ml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제품은 원형 플레이트 제가 이렇게 딱 짜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 어디 다니실 때 물통도 챙겨야 되고 또 좀 이렇게 도시락도 좀 챙겨야 되고 밀폐용기도 챙겨야 되고 앞접시도 챙겨야 되는데 이 지금 구성이 바로 그런 구성이에요 지금 원형 플레이트 컬러감 예 역시도 너무 좋죠 개수는 6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얼마? 6만 천 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또 드려요 40% 36,600원에 10% 멤버가 하니까 여러분이 내실 금액은 32,940원이에요 32,940원에 400ml 플레이트 6개를 만나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이렇게 몽땅 구입을 하셔도 여러분이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쓸모 있게 요모 저모 아주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4월 마지막 유튜브 방송으로 요 제품을 한번 구성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제품 저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좀 이렇게 좀 가격을 좀 투자를 해서 내가 잘 샀다 이거는 쓸모없어 이런 제품 아니고 정말 잘 샀다라는 제품만 가지고 엄선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제품 역시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봐 주시고요 1번 에코 2리터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죠 3만 천 원인데 멤버가 2만 7,900원에 레드 3만 천 원짜리 하나를 더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띠 도시락 5단짜리 11만 원인데 얼마? 40%에 멤버가 하니까 5만 9,400원에 5단 전부 다 만나실 수 있고 마지막 원형 플레이트 6개 집에서 뭐 이거 수박 접시로도 그렇고 덮밥 접시로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6만 천 원짜리 40에 멤버가 10% 하니까 여러분이 한테 드릴 수 있는 가격은 얼마? 32,940원 기억하시고요 제가 또 5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